안녕하세요. 리셋 재활학과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재활플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고은입니다. 우리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계가 끊어졌어요. 충돌증후군이에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어깨운동을 이렇게 밴드를 당기고 아령을 들고 하기에는 내가 운동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좀만 하면 아파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은 그런 운동에 앞서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들을 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 어렵지 않게 그리고 통증 확 잡아주는 마사지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 마사지는요. 극상극 마사지입니다. 우리 사실은 회전근계 파열이나 충돌증후군 등 모든 우리 어깨 질환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근육이 극상근인데요. 우리 이렇게 날개뼈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인데 제가 보통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뒷주머니 넣는 자세 해보세요 했을 때 이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날개뼈 위쪽 부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는 날개뼈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날개뼈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위쪽 근육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굉장히 여기 아픈 부위가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테니스 공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근육이 길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 제일 아프신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인데요. 여기를 그냥 살짝 이렇게 아래위로 밀어주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아 나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을 놓으시고요. 아까 그 부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살짝 이 정도 하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담임에서 조금 아픈 부위가 있다가 이렇게 지그시 놓고 이렇게 누워만 계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한 30초 정도 이렇게 지압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잘 적응이 되시면 이렇게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돼요. 두 번째는 극하근인데요. 극하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날개뼈의 가시뼈 밑에 보면 이렇게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공을 놓고 살짝 날개뼈 아래쪽에 대시고 그다음에 얘를 든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아프신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기준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아 너무 아파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막 문지르지 마시고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게를 많이 주시면 더 아프니까 살짝 들어서 그냥 이렇게 닿아있는 기분으로만 누르셔도 마사지가 되니까요. 이런 상태로 한 30초 정도만 좀 계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픈 부위를 좀 찾으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흉근 마사지를 할 건데요. 흉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슴 앞쪽에서 이렇게 어깨를 끌어당겨서 자꾸 어깨 위쪽 공간을 좁아진 게 만들면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기 손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는 경우가 아닌데 앞서서는 저희가 이렇게 팔을 뻗어주면서 해주는 스트레칭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사지 볼을 가지고 좀 이용을 해보실 건데요. 만약에 앉아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아픈 부위가 있어요. 보통 한 이 정도 부위를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질러만 주셔도 마사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엎드려서 하실 거예요. 이 공을 여기 놓고요. 아까 그 부위가 위쪽으로 닿게 바닥에 손을 이렇게 두시고 몸을 살짝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이 상태로 30초 정도 마사지 조금 부위를 바꾸고 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 부위에서 마찬가지로 30초 정도 유지 어깨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 뇌회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왼쪽 어깨가 안 좋은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왼쪽이 잘 안 내려가죠. 이런 경우로 제가 본인이 아픈 쪽에서 뇌회전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좀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회전을 잘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 공을 두고요. 옆으로 주무실 때처럼 누울 텐데 이 정도 우리 어깨에 후방 관절랑이 있는 쪽이거든요. 바닥에 공을 두시고 그 위치가 오게 이렇게 누워주세요. 굉장히 아프신 부위가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살짝 그 부위에 누우셔서 팔을 잡고요.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실 거예요. 하나 둘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고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가실게요.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한 10번씩 해서 한 3번까지 하실 거니까 총 30회를 하실 건데요. 선생님 저는 너무 아파서 공을 못 놓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바닥에 누워서 하면 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더 아픈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벽에 대고 하셔도 돼요. 벽에 가셔서 이렇게 공을 대고 잡은 상태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이 운동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어떠세요? 굉장히 시원하시죠? 오늘 어깨 통증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사지 포인트 알려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마사지 먼저 하나요? 운동은 먼저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건요. 운동을 먼저 하시고 마사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마사지 같은 경우는 근육의 톤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잘 수축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과한 마사지 외에 운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굿라이프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운동펀들은요. 운동 먼저 그다음 마사지 두 번째 이렇게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근 최초 최초 최촌 chính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ksk in 체치 놀이 upstairs